공병호 TV의 공병호 한번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리고 부가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처는 2019년 10월 3일 조선일보에 10대가 온라인에서 10억씩 버는 시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화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브라이빗뱅크의 연봉킹의 훈수입니다 훈수 전통산업에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등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이른바 플랫폼 비즈니스에 투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을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것의 주장입니다 올 한해 한국의 주가 상승률은 3%입니다 반문의 미국 주가 상승률은 21%입니다 대외 환경뿐만 아니고 한국의 사업 환경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두 번째 연봉킹의 조언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이 불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브랜드가 사라지고 옷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은 다 접으려고 하는 사양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SNS 셀럽 유명인사들이 입점하는 마켓인 에이벌리는 한참 뜨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 학생이 에이벌리에 입점해서 월 매출 10억 원을 넘길 정도입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퍼시픽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유튜브의 크리에이트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은 데 집중하는 게 통한 것입니다 시대가 매스 생산시대, 대중 생산시대, 대중 소비시대로부터 개인 맞춤형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무너져 내리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개인 맞춤형 시장에는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언입니다 성공한 기업을 찾는 기준에 관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저는 사용합니다 첫째, 트렌드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성장에 어려운 비즈니스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NS 또는 유튜브와 연관된 회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됩니다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그들조차 의식하지 못한 욕구를 찾아 연결해 주는 사업이라면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가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70에서 80%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똘똘하더라도 기우는 업종에 종사하면 돈을 벌기가 힘들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기우는 업종에 투자하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트렌드와 유행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해석을 저는 다 하고 싶습니다 잠시 서쳐가는 그런 폭우와 같은 곳을 트렌드로 오판하면 돈을 잃게 마련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온라인 서비스, 유튜브 등 이런 부분을 PB업계의 연봉킹이 주목한 분야입니다 이곳과 관련해서 무엇인가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자산가들의 선택은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고정형 금리 상품에서 투자형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괜찮은 시대는 확정이자만 받아도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오지만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가 좀 더 크더라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려는 자산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대한 진단이자 처방이자 그리고 재언입니다 사업가든 투자가든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내 성장률이 1에서 2%를 벗어나지 못하는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기지든 투자가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눈길을 두고 또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최근에 주식의 해외 직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직관이나 통찰력이나 선견 같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그것을 참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을 한층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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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